아 이거 다양한 눈높이 이때 왜 이렇게 앉았냐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렇게 됐어 아니 돼? 미친놈들이네 아 이거 고수님 뵙는데 사진을 찍었죠? 저희 단체로 적당히 나왔다고 내가 댓글 달았네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미쓰라가 좀 더 잘 나오네 미쓰라는 미쓰란지 알겠네 왜 같이 찍었지? 미쳤나봐 너무 카메라 온 힘을 다해 살고 눈을 감을 때마다 미소 하나 건지는 걸 이게 리얼 이 섹시아 찌는 법 다 그렇지 뭐 아 이거 시상식 레드카펫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화장 체육관 에피카이 타블루 너무 춥죠? 아이고 손시러 아 저기 뒤에 미쓰라는 보이시죠? 근데 한 명이 모자이크 처리됐어요 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기 위해 그렇죠 알았나봐요 소비되기 싫어하는 걸 얼굴 왜 블러처린지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아 네 이거 이거 엄청나게 큰 화제였죠 쉑쉑버거 표정보니 미쓰라가 꼬셨고 투콧은 더워서 짜증이 났으며 타블루는 샹 미국에서 많이 먹었다고 나 이때 진짜 그 생각한 거 같아 응 내가 먹자고 그랬어? 네 투콧 진빡이다 이건 마치 이 댓글을 보면 약간 덩치 있다고 공깃밥 추가했을 때 갖다 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전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안 했어요 미쓰라가 미안해 보여 응 먹고 싶어 하게 보이지 어 문자 보내고 있고 아 나 이거 안 나 좀만 기다려 먹을 수 있을 거야 아 나 이렇게 오래 기다렸지 몰라 쉬실 거야 너무 맛있겠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 에피카의 출근길 사진입니다 제가 봐도 얘네가 한 그룹인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얘는 신인 얘는 월드스타 얘는 4살 해피카의 출근길 사진과 같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